제거 제거 여기 초보자는 없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팀의 미래가 자네에게 달려있다 적의 한 명 남았다. 숨 돌릴 틈도 주지 말아. 적을 정렬시켰군. 자네는 정말 막무가내야. 자네가 앞서고 있다. 격차를 벌려라. 격차를 벌려라. 격차를 벌려라. 격차를 벌려라. 적의 한 명 남았다. 숨 돌릴 틈도 주지 말아. 격차를 벌려라. 바로 승리의 맛이야. 방금 다 죽인건가? 방금 다 죽였군. 자네가 앞서고 있다. 계속 이대로 유지해라. 1명 처치. 상대편이 한 명 남았다. 저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. 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포 앞에서 보기 좋게 닫아졌군. 잘했다. 방금 들었는가? 영혼까지 떨리는군. 좀 살살하지, 수호자. 상대편이 전혀 따라오질 못하고 있잖아. 사라 남았다. 또 한 명 남았다. 공격에 전혀 못한다. 그런 공격에 들어갈 것같은 것 같아. 예전히 제가 더 잡고 있는게 쇼핑을 주지 못하고 있어. 저처럼 그 자체에 있는게 쇼핑을 제거해 주십시오. 4명의 수호자. 공격은 제거. 5명의 수호자. 4명의 수호자. ㄷㄷ 과연 제대로 끝냈군, 안그런가? 상대편이 자네의 목숨을 노릴 것이다. 철저히 방어해라. 상대편이 한 명 남았다. 저들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. 문을 향해 달려가는데, 뭐 앞에서 보기 좋게 닫아줬군. 잘했다! 내가 자네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모양이야. 상관없다. 자네가 저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였으네. 똑같은 그리스 또. 넌 미친렛 하다를 많다. 미리로 대하다를 투표도 다 아는었을 봤다. 장은 정말 우리의 친구와 친한 것이라는 것이다. 둘이 다 아는 것이다.